AI로 승부수 띄운 삼성 갤럭시! 요거 좀 먹힐 것 같은데요? 응? 잠시만... 이건 또 뭐야?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지난밤 있었던 갤럭시 언팩! 그동안 AP며 카메라 성능, 배터리 효율 등 발전된 디바이스 스포크를 자세히 설명하며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언팩이 진행되었다면 이번 갤럭시 언팩은 명확히 하나의 키워드 바로 AI로 시작하고 끝났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텐데요? 스펙 혁신은 없었다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번 갤럭시 24 시리즈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갤럭시 시리즈 변화의 시작점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언팩 2024 발표!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잠시 내가 알고 있니를 구독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확실히 이번 갤럭시 언팩의 주인공은 AI였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오프닝어 뉴 에라라는 멘트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시장의 테마가 경쟁적인 성능 대결이었다면 이젠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할 때라는 방향성을 밝힌 언팩 행사라고 전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스펙 경쟁이 좀 소모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소폭 늘어나는 배터리 용량, 체감이 애매한 4,5g 무게 차이, 최대 확대했을 때 겨우 보이는 카메라 퍼포먼스 차이처럼 물론 디바이스 스펙상 업그레이드가 분명하고 테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긴 하지만 실사용에서는 큰 체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죠. 이번 갤럭시 언팩은 스펙 경쟁은 슬쩍 피하면서도 실제 사용성에서 이전 세대 갤럭시와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굵직한 주제를 하나 딱 들고 온 거죠.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변화였어요. 갤럭시 24 시리즈를 통해 소개한 AI 기능들은 생각보다 카테고리가 다양했어요. 스마트폰 전반의 AI 테마를 녹여내서 AI 스마트폰이라는 소개가 머쓱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통화 통역 기능이에요.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나의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를 서로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기능이에요. 실제 사용은 해봐야 알겠지만 번역 정확성은 꽤 높을 거예요. 이미 다양한 서비스의 음성 번역 수준은 불편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하잖아요. 포인트는 실시간 대화가 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 언팩 중에 CPU, GPU, NPU 스펙을 얘기하며 AI 퍼포먼스에 활용되는 NPU 성능이 41% 높아졌다고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갤럭시 간 통화로 제한되는 기능은 당연히 아니고요. 상대방 디바이스가 아이폰이나 기타 제조사여도 유선 전화여도 가능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런 통화 통역은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에요. 와이파이, 데이터에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 건데 이 기능 연장선에서 면대면 대화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기도 있더라고요. 자체 기능으로 탑재되니 접근성도 좋아 자주 쓸 만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번역 기능에 좀 많이 진심인가봐요. 텍스트 기반 번역 기능도 기본 탑재되었는데요. 문서 번역 기능이야 큰 임팩트가 없었는데 번역 기능을 키보드 자체에 삽입한 부분은 진짜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신기했던 게 문장 스타일을 교체할 수 있는 AI 기능인데요. 가벼운 문장으로 바꾸기,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기, SNS 스타일로 바꾸기. 물론 정확히 내가 기대한 수준의 문장으로 교체되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표현이 막막할 때 원하는 스타일의 표현에 힌트를 얻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이외에도 자잘한 텍스트 관련 기능들은 여럿 있었어요. S펜으로 작성한 글을 정렬시켜준다거나 글씨를 좀 교정해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데 발화자를 구분해 표시해주는 것도 좋았고 문서 요약 기능, 문서 정리 기능도 꾸준히 사용될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어, 텍스트 관련 기능들 전반적으로 분명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면서 자주 쓰이겠다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리하게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얘기해볼 수 있는 핵심 AI 기능은 바로 검색 기능입니다. 네이버의 스마트렌즈, 쇼핑렌즈, 구글의 이미지 검색 등 이미지로 검색하는 건 새로울 게 없죠. 하지만 갤럭시 24 시리즈는 어떤 앱을 사용 중이든 검색하고 싶은 부분을 길게 터치하거나 S펜으로 표시하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당장 검색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써클 투 서치 라는 개념으로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검색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시키면서 편의성을 높였어요. 타이핑도 필요 없이 최소한의 터치로 필요한 정보들이 나열되니까 기능이 손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냥 심심하면 검색해볼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언팩에서 워낙 AI에 초점이 맞춰져서 평소 길게 구성되던 스펙 부분이 거의 생략됐다 싶은 기분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름 핵심적인 변화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자인에 모두 있었어요. 일단 울트라 모델에는 티타늄이 들어갔죠. 화면 사이드의 엣지는 사라졌고 기본형 플러스용은 알루미늄 소재를 유지하면서 측면 프레임이 유광해서 무광으로 바뀌었어요. 컬러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플러스용과 기본형의 색감이 아주 좋아졌어요. 측면 프레임과 카톡티 부분에도 색평일감을 가져간 게 아주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닝 고릴라 아머 덕분에 액정의 견고함과 스크래치 방지 성능이 높아졌고 무엇보다 화면 반사가 75%나 줄어든 변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최대 2600니트까지 화면 밝기도 높아졌잖아요. 밝은 야외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사용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카메라 변화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주목할 변화는 울트라모델의 100배 줌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가 광학 1000만 화소 10배 줌에서 5000만 화소 5배 줌으로 교체되었어요. 그리고 갤러리에서도 AI 기능을 추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회전할 때 찍히지 않은 빈 공간 때문에 사진이 자동 크롭되는 문제 이젠 AI가 그 빈 공간을 사진과 어울리게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슬로모 기능이라고 해서 30프레임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120프레임 240프레임으로 늘려줘 자체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프레임을 AI가 만들어서 재생시킨다니 참 AI를 이번 언팩 키워드로 안 잡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뻔했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언팩 2024를 쭉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 정도면 적어도 갤럭시는 AI를 키워드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설득될 만큼 충실히 준비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삼성에서도 이번 시리즈는 꽤 야심찬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갤럭시 24 시리즈는 7년에 OS 업데이트를 보장하겠다고 하고 이번 시리즈 공개에 맞춰 퀵쉐어를 모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포함해 윈도우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고 깜짝 발표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변동을 꿈꾸며 야심차게 준비한 갤럭시 24 시리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잇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